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권이 초미의 관심거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창문에는 물이 건너간 것 같습니다 사실 웬만큼 강심장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면 도저히 견디기 힘들 정도의 비리 의혹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터져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국 후보는 후보로 임명되었을 때나 지금이나 간에 별반 달라진 게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조국 후보의 정신체계 역시 참으로 불가사의하고 놀랍다는 그런 평가를 내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보통 사람들과 달리 내가 하는 것은 무조건 옳다 류의 자기 확신이 매우 강한 인물이라 평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의 조각조각 정보들을 퍼절마트에 맞춰서 조국 장관 임명사태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해서 전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추론이기 때문에 앞으로 상황 변화에 따라서 바뀔 수 있습니다 불구하고 현재를 중심으로 미래를 전망해보는 차원에서 시도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조국의 확신 어디로부터 오는 것일까 조국의 당당함 더 정확한 의미로 풀어서면 조국의 뻔뻔함은 도대체 어디로부터 오는 것일까 본래 그가 보통의 사람들과 달리 유난히 자기 확신이나 자기 도치가 가능한 인물일까 사적으로 조국시를 저촉해보지 않은 사람으로서는 경험을 통해서 알 길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청문회 준비단 사무실 출근길에서 툭툭 던지는 문장들은 보통 사람들의 상식이나 양식으로는 이해하기가 힘든 인물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검찰 수사 개시라는 악재가 희몰아치는 8월 28일에서 2, 3일이 지난 8월 30일 날 준비단 사무실 출근길에서 그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이야기합니다 인사청문회가 열리면 제기되는 의혹 모두에 대해 소상히 해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딱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이유야를 불문하고 이런 악조건 하에서도 자신이 법무부 장관이 기여이 될 수 있다 이런 확신을 갖고 있음을 짐작해 합니다 자기가 없으면 내가 없으면 문정부의 검찰개혁 및 모든 것은 다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자신을 버릴 수 없다는 그런 확신에서 나오는 것일 수도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힘들더라도 청문회까지만 견디면 문제없이 임명될 수 있다 이런 모체의 언지를 받았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힘듭니다 어떤 이유 해서든 간에 너희들이 떠들어도 나는 임명된다 내가 승리하면 모든 수다 덮을 수 있다 그런 확신을 조국씨가 갖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여권에서 찾는 단수입니다 검찰의 암수수색에 대해 잠시 동안 관망자실을 취했던 여권 수뇌부는 곧바로 28일 오후부터 전투태세로 전환합니다 검찰의 수사 개시로 말미암아 2, 3일 정도의 청문회란 통과 의뢰만 거친 다음에 신속하게 임명해서 모든 의혹들을 다 덮어버릴 계획을 갖고 있던 여권의 계획이 검찰 수사 개시로 한꺼번에 허물어지게 됐습니다 여권 수뇌부들은 당혹하기도 하고 내심 단단히 화가 났을 것입니다 29일부터 본격적으로 검찰에 대한 공격이 시작됩니다 검찰이 조국 후보자 의혹에 대한 전방위 수사에 나서자 민정은 강력하게 반발하기 시작합니다 29일을 전후해서 여권은 강력하게 검찰에 대한 총공시를 단행합니다 정치 검찰이 대통령의 권한을 제한하려는 반민주적 행위를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검찰을 계속 앞을 두드리길 겁니다 여당의 수뇌부들이 내린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조국 문제는 조국 문제에 거치는 것이 아니다 둘째 조국 문제에 밀리게 되면 전국 운영 주도권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된다 셋째 조국 문제에 밀리면 우리는 끝장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옳고 그런 문제도 없고 시시비비를 까질 것 없고 무조건 이겨야 되는 것이죠 국민들의 의견 이런 건 필요 없고 이기는 겁니다 29일을 전후해서 여권의 총공시가 시작됩니다 어디를 향한 검찰을 향한 이때부터 여권 수뇌부 소속 국회의원들과 또 그 밖에 주변 인물들이 총동원돼서 검찰을 압박하는 목소리를 높이게 됩니다 동시에 친여권 인물들인 유시민 이사장은 조 후보자가 직접 책임지할 상황은 한기도 없다 이런 터무니없는 주장을 펼치면서 검찰을 질타하고 조국을 공격하는 학생들 나무라는 그런 대열에 서게 됩니다 그러면 여당은 자체적으로 그런 판단을 내렸을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문 대통령의 의중을 읽었거나 아니면 간접적인 경로를 통해서 의중을 하긴 하고 전의부대로 여당이 나서기로 결정을 했다고 봅니다 흥미로운 것은 문 대통령의 아들인 문중용씨까지 나서다는 점입니다 조국 딸인 조민에게 경험자로서 주장한다는 단서를 깔고 원한다면 목소리를 내도 된다 이런 글을 페이스북에 딱 게재를 하게 됩니다 그런 글이 어떤 파장을 미칠지는 문중용씨도 다 계산을 했을 겁니다 그럼 왜 문중용씨가 이런 메시지를 내느냐 그건 그냥 자연인이 딱 한 처지에 속한 사람을 위한 메시지로 이해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민감한 시기에 대통령의 아들의 메시지로서 나왔던 것은 복선이 깔려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대통령을 지켜볼 수 있는 것이 아들이죠 대통령이 지금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대한 것을 바로 담아낸 것이 문중용씨의 페이스북 메시지라고 이렇게 봅니다 조국 딸이 잘못한 게 없다는 거죠 조국도 잘못한 게 없다는 겁니다 여권의 움직임, 즉 대통령의 흉중을 이해할 수 있는 결정적인 근거는 대통령과 가장 희근거리에 있는 청와대의 고위직들일 겁니다 이분들의 언행을 보면 대통령이 앞으로 어떻게 행동하겠구나 하는 부분을 이해할 수가 있죠 8월 30일 날 청와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금요일입니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성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관련 수사 과정에서 피의 사실을 흘리는 것은 범죄다 따라서 윤석열 검찰총장이라면 이 사실을 반드시 수사해야 된다 이렇게 딱 검찰 수사학인 윤 총장에게 검찰 수사에 대한 가이드라인으로 비칠 수밖에 없는 그런 발언을 한 겁니다 청와대가 이번 수사와 관련해서 공개적으로 입장을 표명한 최초의 입장입니다 아울러 조국 후보를 피의자로 간주하고 수사하는 것에 대해 불만을 공개적으로 표출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 앞으로의 향후 전망입니다 이로써 아주 특별한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한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후보를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할 가능성은 아주 높다 청와대도 이제 국민 대다수가 조국 후보에 등을 돌린다는 사실을 여론조사 같은 걸 통해서 충분히 알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명 강행이 끝내 이루어질 가능성은 매우 높다는 거죠 기존에 16명의 국회에 동의 없이 장관을 임명한 것과 마찬가지로 임명을 기정사실하고 나면 조국 후보에 대한 반대나 검찰의 조국 후보 수사건 등도 모두 다 유야무야 시킬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검찰 수사는 검찰계획에 대한 저항세력 혹은 반대세력을 몰아붙이는 여론공작이 아주 강하게 번져나갈 것으로 봅니다 여권에게는 양식이라든지 양심이라든지 민심 같은 것은 별만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밀리면 끝장이라는 생각이 너무 짙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다가 상대판에다가 간단한 친일 프레임 같은 것을 만들어서 상대방을 얼마든지 무력화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분위기는 반전시킬 수 있기 때문에 문제는 임명이 강행되었을 때 국민들이 여권이 지금 기대하는 것처럼 조용히 입을 다물고 에이 뭐 하고 그만둘 것인가 이 점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TV의 공병호TV